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소년재가 육아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. 소년재는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외출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은 소년재가 아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온 모습. 앞서 소년재는 바로 전날에도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간 것을 알리기도 했는데 육아에 푹 빠진 듯 재차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일상의 업로드에 눈길을 끌었다. 소년재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다. 그는 지난 2022년 9살 연상의 비아내인 금융계 종사자와 결혼해 지난 2월 아들을 출산했다. 또 소년재는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매가 72억 원에 매입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. 한편 소년재는 은퇴 후 현재 리듬체조 학원을 운영하면서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다. 감사합니다. 오면 소풍은 고소개장에 강좌장이 있을 거야. 반대로 las 리듬체조 학원을 운영한다. 곧 운영하고 계좌장에 강좌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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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좌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새로운 부산지 체육을 운영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